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율을 검색해보세요! 꼬마버스들의 공룡친구!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버스들이 보이네요! 정말 재밌었어! 놀자!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어? 뭘 보라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타율! 얼른! 공고리잖아! 신기하다! 아까 빛났던 데가 여긴 것 같아! 들어가보자! 무서워서 난 싫어! 나도 유령 넣을 것 같아!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볼게! 다요! 너무 무섭잖아! 왜 벌써 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이제 돌아가자! 어? 같이 가 타요! 빨리 따라와! 천천히 가!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던 빛은 뭘까?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어? 어? 그런데 타요! 학교 배치는 어디 있어? 어? 어디 갔지?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나 혼자!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이따봐 타요!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결국 타요는 학교 배치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어? 으악! 계량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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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질인 타요는 서둘러 차거지로 돌아왔어요. 으악! 어? 타요! 빨리 왔네? 배치는 찾았어? 동굴에서! 어? 어? 뭐라고?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괴물? 말도 안 돼! 아휴! 장난 그만해! 아! 진짜야! 어? 배치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그럼 배치는 어디 있는데? 응? 그, 그게... 아휴! 꿈꾼 거 아냐? 뭐? 가니! 너도 못 믿는 거야? 으악! 졸려! 우리 이제 자러 가자! 그래! 어? 어? 얘들아! 진짜라니까! 에헤이! 다음날 꼬마버스들은 다시 남산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너희 무섭다고 나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난 겁 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구! 으흐흐흐흐흐! 뭐? 로기도! 으하하하하하! 어? 저게 뭐지? 어? 으악!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괴물이 다시 왔나 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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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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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얜 착한 애 같아! 타요한테 배찌도 찾아줬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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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이걸 찾아준 거야? 뀨! 뀨! 고, 고마워! 우리 말을 알아듣나봐! 어?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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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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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뀨! 너무 귀엽다! 헤헤! 우리 공룡한테 이름 지어줄까? 좋아! 뭐라고 짓지? 어? 티노 어때? 어? 티노? 응! TV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이야! 티노도 마음에 드나봐! 꼬마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티노!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정말 멋지지? 타노! 우와아악! 우와! 으헤! 으흐! 으 으흐! 으아! 우하! 우아èce우야! 이야! 으하! 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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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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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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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노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그래 매일 같이 놀자 으응 야오 으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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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니 네! 최고예요 으하하하하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보고 싶을 거야 티노 으흠 우리 티노를 집으로 돌려보래 주자 응 알겠어 좋아 으아 으아 이제 헤어져야겠네 끼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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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잊지 못할 거야 티노 기왕 맞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끼어우 끼어우 아. 잠깐 끼어우 이거 가져가 끼어우 네가 찾아줌 배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잘 가! 우리 또 만나! 잘 가, 티노! 꼬마 버스들과 티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꼬마 버스들의 공룡 친구 1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정말 재밌었어! 놀자! 얘들아! 저기 좀 봐! 뭘 보라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에이, 잘못 봤겠지?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 보자! 타요! 타요!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래, 벌써 어두워졌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오늘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어? 이쪽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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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길도 없잖아! 어? 분명 저기서 빛이 났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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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ity 어? 워? 어? 결 azraz! 어? 아? fonction하다! 웃음 아까 빛났던데가 여기인 것 같아! 들어가보자! 아애! 무서워서 난 싫어! 나도 유령 넣을 것 같아! 어우! 니가 오자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가 봐. 아이 Bye! 나 혼자! Husky! 나도 무서워서 그러지 아니거든 무섭긴 뭐가 무서워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다요 너무 무섭잖아 왜 벌써 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이제 돌아가자 다시 가 타요 빨리 따라와 천천히 가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던 빛은 뭘까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응 그런데 타요 학교 배치는 어디 있어 어 어디 갔지 아까 동굴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어 그런가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나 혼자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이따봐 타요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결국 타요는 학교 배치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어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어? 으아! 예량이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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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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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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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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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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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다! 으아! 겁에 질린 다요는 서둘러 차거지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어! 다요! 빨리 왔네! 배찌는 찾았어? 다요! 무슨 일 있었어? 동굴에서! 어? 뭐라고?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괴물? 응? 말도 안 돼! 정말이야! 공룡처럼 생긴 괴물이 날 공중에 둥둥 띄웠다니까! 하하하하! 아휴! 장난 그만해! 아! 진짜야! 배찌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그럼 배찌는 어디 있는데? 응? 그, 그게... 과연 꿈꾼 거 아니야? 이뻐! 가니! 너도 못 믿는 거야? 으아! 졸려! 우리 이제 자러 가자! 그래! 어! 어! 얘들아! 진짜라니까! 에헤이! 꼬마버스 타요! 다음날 꼬마버스들은 다시 남산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너희 무섭다고 나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난 겁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구! 히히히히! 이뻐! 로기다! 하하하하! 어? 어? 네!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어? 들어갈 수 없나봐! 어떻게 된거지? 얘들아! 어?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렴! 어? 네! 거봐! 내 말이 맞지? 괴물이 나타나서 죽을거야! 조사하고 있는게 분명해! 타요말이 정말인가 봐! 그러게! 어? 저게 뭐지? 어? 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괴물이 괴물이 다시 왔나 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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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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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얜 착한 애 같아! 타요한테 백지도 찾아줬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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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어? 니가 이걸 찾아준 거야? 꼬옹! 꼬옹! 고, 꼬옹! 고마워! 우리 말을 알아듣나봐!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꼬옹! 꼬옹! 어?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으악! 이번엔 이쪽 길을 찾아봐야겠어! 어? 어? 그런데 정말 공룡일까? 그렇다니까! 꼬옹! 으악! 으악! 왜 그래!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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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혹시 공룡같이 생긴 동물 못 봤니? 고, 고, 공룡이요? 응! 이쪽에서 공룡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으악!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흠! 그런데 공룡은 왜 찾는 거예요? 그 공룡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 희귀한 동물이니까 연구도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딘가에 가둬야겠지! 봐둔다고요? 저, 저희는 못 봤어요! 그래? 혹시 보게 되면 꼭 신고해주렴!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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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그런데 왜 공룡을 못 봤다고 했어? 사실대로 말하면 얘가 잡혀갈 것 같아서! 흠! 맞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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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우리가 공룡을 숨겨주자! 흠! 아! 좋은 생각이야! 맞아!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캬! 캬! 꼬마 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헤헤! 너무 귀엽다! 헤헤헤! 우리 공룡한테 유름 쥐어줄까? 좋아! 뭘 하고 짓지? 흠! 어? 티노 어때? 티노? 응! 티비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정말 잘 어울린다! 맞아! 헤헤! 헤헤! 이제부터 네 이름은 티노야! 헌데? 캬! 티노도 마음에 드나봐! 헤헤! 여기! 어? 헤헤! 하나, 하나! 여기 있었구나! 헤헤! 로기! 아까 시킨 청소는 다 하고 노는 거야? 저, 청소요? 청소 잘했는지 보게 잠깐 비켜봐! 으아악! 저거! 조금 이따가 보면 안될까요? 로기! 너 청소 안했지? 그게요! 어서 나와보라니까! 괜찮아 누나! 그게요! 어서! 네! 흠! 우와! 로기 대단한데! 네? 하하!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잘 치워놓고 왜 못 보게 한 거야! 하하하하! 누나가 놀랄까봐 그랬죠! 로기도 참! 그럼요! 그럼 재밌게 놀아! 어? 어떻게 된거지? 어? 랴! 어? 랴! 어? 어? 니가 그런 거야? 정말 고마워, 티노! 니가 최고야! 랴! 하하하하! 다음날 타요와 티노는 차고지에서 함께 놀게 되었어요. 헤헤! 시원해! 어? 하하하하! 가ỗica! 어! 네! 정말 고맙 Non 유 quê마! 여기는 o Elliot! 이べ음 전 대표이요 안녕하세요 양ви관없어! BC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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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노! 저 능력 쓰는 게 어딨어? 가기차! 타야와 티노는 차거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해졌어요. 그런데 공룡을 쫓던 사람들은 티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여기 공룡 발자국을 찾았어! 뭐? 여기서 어디로 간 거지? 어? 어?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어느 어두운 밤, 남산의 동굴에서 신비로운 아기 공룡 티노를 만나 차거지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된 꼬마버스들. 귀엽다! 너무 귀엽다! 하지만 공룡을 추적하던 연구원들은 티노와 자동차의 흔적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어?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앞으로 꼬마버스들과 티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꼬마버스들의 공룡친구 2! 타연은 티노와 함께 차고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 너Check cetera. 이놈 Lower Chime 사고지엔상을 못 있어도 재밌다!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어? 아, 동굴을 통해서 온 거구나! 그럼 너희 집도 그 너머에 있는 거야? 음, 뀨우! 왜? 가족들이 보고 싶어? 뀨우! 그렇구나! 타요! 어? 큰일 났어! 어? 무슨 일이야? 오다가 봤는데 동굴 근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봤어! 아, 그래? 아, 그럼 그쪽으로 가긴 힘들겠네! 와! 디노가 힘이 없어 보여! 아! 우리 다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갈까? 놀이동산? 응! 디노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래, 좋아! 어? 꼬마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티노!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정말 멋지지? 야옹! 우와! 우와! 우리 회전목마부터 타러 갈까? 좋아! 우와! 지금 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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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네! 그러게! 아쉽다! 더 타고 싶었는데!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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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도 모르겠어! 어? 어? 디노! 네가 한 거야? 뀨! 뀨! 히! 젊은 최고야! 우와! 우와! 으아악! 거빛았 virtio Biri 우아악! 라아악! 꺄아악! 우아악! 그냥 나를 먹었답니다 으아악! 우와! 보 Nexus 라아악! 하나, 둘! 우리 꽃 구경할래? 여기 예쁜 꽃들이 정말 많거든! 와! 어! 아! 아, 내 풍선! 어떡해! 아, 뀩! 뀩! 어? 어? 응, 내 풍선이잖아! 우와, 대단하다! 고마워, 티노! 하하하하하 티노, 정말 멋진 것 같아 맞아, 티노 덕분에 회전목마도 계속 타고 응! 풍선도 다시 찾아줬잖아! 고마워, 티노! 어? 어? 아악! 티노가 없어졌어! 우와, 갑자기 어딜 간 거야? 일단, 터져서 찾아보자! 속보입니다. 남산에서 공룡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보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헉! 어머, 공룡이 발견됐대! 우와! 잠시만! 혹시 이 버스를 본 적 있니? 어? 타요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타요? 디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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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간 거지? 와, 공룡이다! 귀여워! 아, 귀여워!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디노잖아! 진짜 공룡 아니야? 에이 장난감이겠지! 여기 있었구나! 내 잃어버린 공룡로봇 장난감이네! 정말 진짜 같죠? 아, 더 봐! 장난감이라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아, 귀여워! 귀여워! 한참 찾았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귀여워! 없어져서 깜짝 놀랐잖아! 자, 어서 타! 저, 저건! 여, 여보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동물을 봤어요. 꼬마버스 타요! 자, 다신 혼자 나가면 안 돼. 간지러워. 우와, 저기 좀 봐.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아. 어, 저 별자리 좀 봐. 저건 꼭 티노같이 생겼다. 어, 버스모양 별자리야. 꼭 티노를 우리 같네. 티노,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그래, 매일 같이 놀자. 재밌니? 네, 최고야. 하하하하.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보고 싶을 거야. 티노. 어? 우리 티노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자. 하지만 사람들이 동물을 지키고 있잖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알겠어. 좋아. 저기 좀. 어? 티노를 잡으러 왔나 봐. 어떡해. 티노, 버스 타. 남산으로 가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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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으아! 으아! 울려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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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날고 있잖아. 설마. 이야! 아, 디노! 야! 다요, 종바! 우와! 하늘에 떠있어. 도망치기 전에 빨리 잡아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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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날고 있어. 가자. 으아! 어떡해. 이런 일이. 마, 마. 말도 안 돼. 으아! 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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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어? 누가 말 비운 거 같은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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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 으아! 아, 좋았어! 빨리 남산으로 가자! 응! 네! 꼬마버스들이 남산 동굴 근처에 도착했어요. 으아! 으아! 아직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작전을 세우자. 작전. 저기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저쪽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어서 가보자. 빨리 움직여. 그래. 뭐가 있다는 거야? 우와. 이게 뭐야?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무슨 일이야? 지금이야? 성공! 얘들아. 성공했구나. 그럼. 잘했어. 뭘. 자, 이제 내려도 돼. 띄웅. 띄웅. 이제 헤어져야겠네.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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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버스 모양 별자리야. 꼭 띄웅랑 우리 같네.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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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잊지 못할 거야, 띄웅. 맞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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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띄웅. 이거 가져가. 띄웅. 니가 찾아 좀 뱉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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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잘 가. 우리 또 만나.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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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가, 티노. 꼬마버스들과 티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께요.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